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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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레니? 설렘. 아, 너희도 이런 데 관심 있는지 몰랐네. 완전 광배님. 진짜, 진짜? 아, 나 진짜 몰랐어. 아, 이렇게 성향이 비슷한 성향이 있는지 가보자 일단. 오우, 오케이. 저기 어딜까? 어? 아, 누구죠? 아, 이 냄새. 아... 이 체육관에 오면 나는 이 냄새. 크으! 아우, 찬성아! 아우, 찬성아! 오! 우리 정찬성 선수. 오우! 오우! 아우, 찬성아! 오우! 오우! 아, 영웅이죠, 영웅. 오우! 한국의 모든 분들 중에 가장 높은 랭킹까지 올라갔던 사람. 잘 있었어? 형님 너무 자주 뵈가지고. 안녕하십니까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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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알고 있습니다. 알지? 글로리 봤어? 글로리 봤죠. 어, 진짜? 그 전에도 격투기 선수로 나온 것도 봤어요. 쌈마이웨이. 아, 쌈마이웨이. 아, 저 포옹 한 번만 해봐도 될까요, 진짜? 아, 이거 왜? 아, 진짜 아니야. 아유, 괜찮아요, 영웅입니다. 아유, 괜찮아요, 영웅입니다. 아유, 괜찮아요, 영웅입니다. 아니, 왜냐하면 건우가 너무 또 좋아한다고 하니까 운동을. 전 사실 여기 너무 익숙해요, 왜냐하면. 어. 유튜브 다 챙겨보고. 아, 진짜? 네. 만드시는 그 엠베지드 영상도 다 챙겨보고 이래가지고. 아, 왜 안 불렀어? 한 번 부를만 한데. 같이 오셨어야죠. 아니, 그래도 저거 할 때. 맨날 형님만. 목요일마다 오시고. 나는 형은 요즘 스케줄을 밀고 오잖아. 너도 의지가 있으면 나오면 돼. 아, 저걸 왜 저렇게 했냐고. 형. 형, 왜 저렇게 했냐고. 아유, 날 참 정말.... 아주 예전에 제가 이 운동을 잠깐 했었습니다. 아주 예전에. 어떤 운동을? 중학교 때. 어, 중학교 때요? 중학교 때. 중학교 때? 제가 프라이드랑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잠깐 배웠었습니다. MMA를 배웠었어요. 얘들 학원이 약간 운동하는 학원이잖아. 우리 같은 학원. 우리 같은 학원. 다른 학원 저희랑. 비슷한 학원. 형님은 딱 지금. 몇 집 좋은 학원이잖아. 그런가.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하고. 진짜 저 이 짐을 오고 싶었어요. 저희 친구들 불알 친구들 네 명이. 정찬선 선수님 경기가 있는 날. 저희 집에 다 모여요. 각자마다 티셔츠가 있어요. 코리안 준비 티셔츠가. 후드티. 저는 심지어 이거를 1차 구매 때 못 사고. 2차 오픈됐을 때 샀어요. 정확하게 아시네요. 그래서 각자 티셔츠를 입고 아침부터 응원을 해요. 가장 최근 볼카노프스키 경기까지 응원했죠. 아 진짜로. 실제로. 대박이네. 경기 결과가 좋은 날은 하루 종일 기쁘고. 안 좋은 날은 저희가 같이 하루 종일 우울해 있는 거예요. 같이 뭔지 알지. 오늘 저기 팬 한 분 잃겠다 제가. 누가 누가 왜 왜. 팬 한 분 잃겠다 제가. 누가 누가 왜 왜. 팬 한 분 잃을 것 같은데. 생각보다 사람 많이 잡는데. 약간 중간에 꼴보기 싫어져요. 그래요. 그런 느낌이 있어. 아 어떡해. 그런데. 종국이 형은. 그냥 너무 좋아해. 아니 내가 이건 분명히 일반인이 할 수 없는데. 이걸 다 하고 너무 좋다고. 하고 나면 좋지. 다음 주에 또 오시더라고. 너도 목요일날 와라 이제. 너 축구도 좋아한다 그랬잖아. 축구도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목요일날 이거 하고 축구하러 가거든. 목요일날 스케줄 빼달라고 그래. 이 운동을 하고 축구도 하세요? 그럼 이거 하고 이제 밤에 축구를 가. 하루를 유산소의 날로 정하는 거야. 형님 근데 페이스톡은 안 해보셨을 거 아니야. 안 했지 페이스타임은 많이 해봤어. 그래서. 아 근데 너 한번 저. 느껴보고 싶지 않니. 무섭긴 한데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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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 너무 무서워 이런거 딱 하거든요 중앙시험 탁 슈그 하거든요 가슴 마음을 밀고 오케이 오케이 운동을 해볼까요? 워밍업 해야돼 그럴까? 아 해줘 해줘 워밍업 하자 근데 오늘 제가 형님 혼자 감당해서 제가 벅차가지고 저도 한 명을 더 불렀어요 어 그래 여기 이제 누구 누구? 준영아 아 우리 홍지훈 선수 우리 저기 배우 배우 레드 홍지훈 선수 잘 아시고 알아 홍지훈 선수? 아 알죠 알죠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에서는 잘 앉아요 국내에서는 일단은 최고고 굉장히 진짜 유명하신 선수 어떻게 할까? 뭐 우리 뭐 항상 하는대로 워밍업 먼저 하고 어 형님 좋아하시는 워밍업 아 저 죽을 수도 있어 엄청 무서워 오케이 오케이 시작 오케이 이게 어 오케이 어 어 엉덩이는 뒤로 쭉 빼고 네 이 상태에서 준비했고 하면은 뒤꿈치를 들고 저렇게 발을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숫자를 하나 세면 오케이 둘 오 이런 식으로 열 개를 하면 됩니다 아 아 최대한 빠르게 하다가 제가 숫자를 세면 아 최대한 빠르게 아 힘든데 이거 최대한 빠르게 빠르게 시작 빠르게 시작 빠르게 아 좋아요 오 이야 아 하나 둘 빠르게 또 빠르게 또 빠르게 이야 잘하는데 끝 일할 때 빠르게 그렇죠 나이스 오 이거 빠르다 잘한다 오이 빨라 그치 셋 이렇게 할게요 빠르게 빠르게 더 더 더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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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더 느려요 더 느려요 더 느려요 왜이래 아 힘들어 왜이래 야 힘들어 야 힘들어 아 발 발이 안 떨어져 발이 안 떨어져 야 안 던다 발이 안 떨어져 빨리 뛰어야지 빨리 뛰어야지 어 일어나 일어나 어 멈추면 안돼 멈추면 안돼 멈추면 안돼 멈추면 안돼 으아아 금리 열 금리 열 아 그냥 아 어우 종아리 터질 것 같아 아 그거입니다 아 어제 하체었어 그거예요 어제 괜히 하체었어 이게 어미업인가요? 이거 어미업이죠 이거 세 번 해야 돼요 세 번 이거 세 번 해야 돼요 세 번 세 번 해야 돼요 세 번 이번에는 하나만 추가해볼게요 점프 하다가 숫자를 세면 팔만 내려요 올라온 힘으로 바로 점프 바로 뛰면 야 이거 실력 있다 괜히 온 것 같습니다 괜히 온 것 오늘 팬 한 명 잃는다고 준비 두 번째 오케이 오케이 준비 발 너무 느려요 준비 이 속도가 유지되어야 돼요 열 개를 할 때도 준비 하나, 덤버. 아이, 나이스. 둘. 아, 나이스. 셋. 넷. 다섯. 빠르게 다섯. 오. 컨디 씨 잘한다. 은호 잘하네. 일곱. 넷. 아, 좋아요. 아홉! 아홉! 뭐야. 아홉! 오케이. 아홉, 아홉! 아홉! 시작! 마지막, 마지막. 마지막, 마지막. 마지막, 마지막. 마지막, 마지막! 마지막! 정국이 형! 자지마! 자지마! 아 잘하지는데? 너무 힘들어. 워밍업 12가지 중에 하나 있습니다. 워밍업 12가지 중에 하나 있습니다. 미안한데 이거 선수비도 이거 안 하던데? 했나? 안 올 때 안 올 때. 넋이 나갔어 이제. 지금 두 번 했어. 나 근데 여기. 발이 하얘졌어. 격투게 배웠다며. 격투게 배웠다며. 아니 진짜 아주 잠깐입니다. 죄송합니다. 안 배웠습니다. 하하하하 이번에는 형님이 좋아하시는 거. 이거 떠 놓고. 아 뛰어넘는 거. 아 이거. 아 이거. 끝나. 하하하하 이렇게 잘하더라고. 오케이. 오케이 가봅시다. 오케이 준비. 네. 자 이걸 누가 빨리 하나 해봅시다. 아이 뭘 또 그런거래. 승부 한번 하실까요? 15개. 승부 한번 하실까요? 15개. 15개. 아 진짜 승부 형이 좀 있네. 야 아저씨 이겨서 뭐 하려고 그래. 여기 윈첩성은 확실히 있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15개 한번 가십니까. 알았어 알았어. 15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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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. 준비. 하나. 하나. 둘. 셋. 넷. 오오. 엄마야. 여섯. 잡았다 잡았다. 오오. 여섯. 잡았다 잡았다. 오오. 아 밀려요 밀려요. 일곱. 여덟. 잡았다. 아 밀려요. 아홉. 아홉. 밀린다 이제. 아홉. 이제 쳐진다 열 열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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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둘 셋 셋 아 뒤졌어 허니씨 잘한다 은호 잘하니 둘 둘 셋 셋 넷 이거지 아저씨는 무사하지마 이거지 이렇게 똑같이 역시 그러면은 우리 끝판왕 한 번 끝판왕 한 번 이게 에어마이크인데 이게 저희 선수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. 나도 여기 와서 처음 해봤어. 쳐다보기가 싫어. 저도 시합 안 할 때는 안 쳐다봐요. 이거 너무 힘들어. 나 이거 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 진짜. 말로만 듣던다. 전설의 에어마이크. 요즘에 선수들이 제일 많이 쓰는 심폐운동기. 여기 보면 이렇게 움직이면. 진짜 뜨죠. 와트가 나와요. 와트가 이제. 그러니까 이 사람 내 파워가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어요. 와트는. 그럼 파워 센지 알고 싶지 않으면 살살 해도 되나. 제가 알고 싶어요. 제가 알고 싶어요. 제가 알고 싶어요. 제가 알고 싶어요. 나 이거 너무 힘들어. 본인 알고 싶지 않지만 저는 또 제가 형을 알고 싶고요. 왜 알아야 되는 거야. 제가 알고 싶어요. 제가 알고 싶어요. 형의 모든 걸 알고 싶어요. 왜 알아야 돼 이거는. 모든 걸 알고 싶어요. 그냥 뭐 알아서 하면 되지. 이런 사람은 해가지고. 아니 다 조절하면서 하면 되지. 어느 정도일까. 우리만의 전략이 있는 것보다. 일요일 쉬는 날인데. 초 안에 하는 거죠. 몇 초. 내가 올라가는 거기가 6초면 거의 다 끝까지 올라가요. 6초만 타면 되는 거예요. 6초가 60분 같아 너. 진짜로. 1, 2, 3, 4, 2, 3. 1, 2, 3, 4, 2, 3. 우와. 세상에. 오. 힘 좋다. 1, 2, 3, 4, 5, 4, 5, 6, 1387. 진짜 최선을 다하더라 진짜. 진짜 최선을 다하더라. 형이 궁금해 지금. 아니야 나 이거 안 될 거야 나 지금. 달 조심하시고요. 다리가 지금 상태가. 이거 좀 내려줄게요. 펌핑이 너무. 다리가 짧으시네요. 아니야 나 다리 길어. 다리가 이렇게 짧으시네요. 올려야 돼. 야 나 올려야 되는데. 우와 이게 깜짝 놀랐는데. 아니라니까. 안 다르시는데. 아니지. 야 이. 어 이랬습니다. 야 너무 낮은데. 낮아요. 기록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. 너무 낮아서. 딱 맞는데요 지금. 봐봐 지금 다 썰었을 때. 딱 맞는데요 지금. 봐봐 지금 다 썰었을 때. 이 정도. 잠깐만. 6초 또한 할 거예요. 이거 끝까지 밀어야 되죠 끝까지. 밀고 당기고 이거를. 짧게 하면 안 되지. 끝까지. 이 형 막 2천 나온 거 아니야.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파워라서 잘 나올 수도 있어요. 아니야 아니야. 준비. 고. 더. 고. 더. 1. 2. 3. 잘한다. 2. 우와 세다. 더. 1. 2. 3. 4. 2. 3. 4. 5. 5. 야. 야. 야 야 이거. 아이고 미치겠다 진짜. 5. 야 이거 첨댓이. 1000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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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살살했어 살살. 살살했어. 살살했어. 야 살살했어. 살살했어. 살살. 살살했다 야. 아 알았습니다. 가봅시다. 가봅시다. 6초만 6초만. 아 제 자전거를 잘 못 타가지고. 제 자전거를 잘 못 타가지고. 아 얘도 생각보다 핑계가 많네.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봐도 될까요? 네 봐도 돼요. 아 이런 식으로요? 아 이렇게 생각보다 손에 힘을 더 많이 줘야 돼. 아 그래서 생각보다 손에 힘을 더 많이 줘야 돼? 손에 힘을 엄청 할 수 있었대. 아 이제는 손에 힘을 딱 많이 할 수 있는데. 손 제대로 주시는데. 아니 아니야 아니야. 준비. 일단 빠르게 준비했고 올려봐요. 올리고 할게 준비 시작. 5초. 올리고 할게 준비 시작. 5초. 1, 2, 3, 3, 3, 4, 5. 오 세다. 대단한 승부욕이야. 오 야. 3, 4, 5. 최대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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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80타. 거의 비슷하네요. 280타. 거의 비슷하네요. 야 이게 비슷하면 이것도 비슷한 거지 그러면. 200타인데 똑같이. 아. 자 이제 몸 다 풀었으니까. 네네. 번개 치워로. 번개 치워로. 저 지금 몸 훈련이 주네요. 그런 상태여서요. 이제 시작이야. 뭐가 또 남았나요? 아유. 이제 시작이야. UFC 팬이라면 이 정도는. 아 오늘부로 팬 아닙니다 이제. 아 오늘부로 팬 아닙니다 이제. 아 오늘부로 팬 아닙니다 이제. 아 밑에. 단체 너무 어려워. 펀치 훈련. 밑에도 또 잘 잡아야 이게 또. 이게 맛집이 있거든. 맛있게 잡아주는 데가 있어. 아 나 밑에 안 친지 모르겠는데. 아우. 셋. 원투. 원투. 다시 다시. 오 야. 오. 선수로 나가야 돼 종국이는. 한 번 더. 다시. 원투 스프. 이거 류세에서 어머님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. 맞네. 딱 아네. 류세에서 어머님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. 이렇게. 오케이.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. 괜찮아요. 말 좀 맞춰봐야겠네. 행복한 게 느껴져요. 종국이 여태까지 미우새 촬영하는 것 중에서 제일 행복해. 제일 중요하네요. 계속 웃어. 프로로 나가야 돼 종국이니까. 세계 챔피언을 한 번 해야 된다. 저 오셨죠 밑에. 네 근데 엄청 오래돼가지고. 잘하는 사람도 잘해. 사우스포드라고. 아 사우스포야. 사우스포. 사우스포야. 사우스포야. 기본적으로 뒷발이 들려지 않아. 기본적으로 뒷발이 들려지 않아. 그렇지 그렇지 뒤꿈치 다 길었네. 해볼까요? 해봤어 해봤어. 스페다. 옳지. 맞아요. 성공 과기를 쉽니다. 좋아. 저거 니꺼져. 오케이. 두. 이야. 멋있다. 이 정도면 전국이 얘기할 수 있다 내가. 어 이제 맞습니다. 다시 원투. 진짜 잘하네. 쭉쭉 들어가네. 멋있어. 멋있어. 엄청 멋있어. 한 번 더. 파이킹 파이킹. 다리가 길어서 잘해. 멋있다. 아니 근데 너무 멋있어요. 너무 멋있어. 역시 이게 대시니까. 무슨 뜻이야? 아니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요. 좀 더 올려야 하지 않을까. 괜찮아요? 이렇게. 이렇게. 세다. 세다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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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구 아닙니까? 이렇게. 축구를 잘하셔서. 느낌 좋아요? 어떻게 좋습니까? 오케이 오케이. 파워가. 저 뒤에 한 번 맞아보고 싶었습니다. 자 걸어 걸어. 자 건우. 여기 그냥 잡아보세요. 이렇게. 이렇게 잡아놓고.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. 느낌도 없어. 내가 해봤거든. 이렇게 해야겠다. 그렇지. 괜찮아. 느낌도 없어. 연습 먼저 해볼게. 이렇게야?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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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둘. 셋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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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 이거 좋겠는데. 이렇게. 이렇게 너무 좋겠는데. 어 야. 어 진짜. 야 얘가 잘 받아주네. 건우야. 네. 복수야 기회를 줄게. 멋있다. 때려봐요. 자 때려봐. 복수야. 세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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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세게. 더 세게. 더 세게. 더 세게. 아 그만. 그만. 맞으세요. 맞는 걸 좋아하시는구나. 알잖아. 나 맞는 걸 좋아하는 거. 아유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맞으면 단련이 좀 되긴 하겠네. 많이 단련이. 근데 이게. 이게 사람의 몸이. 복부도 맞으면 단련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. 그렇죠. 그렇지 그렇지. 단련 되니까. 복부가 단련 되니까. 니가 나를 케어를 한 번 못 시키잖아. 배를 때렸어. 니가 나를 케어를 한 번 못 시키잖아. 배를 때렸어. 내가 원래. 나 웬만하게 떨어가지고 나 안 넘어가. 컨셉이 때려나 괜찮을걸? 근데 원래 바디는 이제 타이밍이라. 모르고 맞으면 갑니다. 아 모르고 맞아서 안 가는 사람은 없어요. 복부 단련을 많이 해봐야 아시잖아요. 그래야지 시합 때 이제. 내가 이제 데미지가 있는 걸 상대가 이제 알게 되면. 약점이 이제 되니까. 표정도 관리해야 되고. 밀리지도 않아야 되고. 밀리지도 말아야 된다고? 밀리지도 말아야 돼. 실제 진짜 선수들 권투하는 선수들. 진짜 저렇게 단련을 하거든요. 거기 대구하는 거 원래 좋아하는데. 오케이 오케이. 해볼게요. 조금씩 올려봐. 조금씩 올릴게요. 오케이 해볼게요. 왜 괜찮으시지? 왜 괜찮으시지? 소리가 무슨. 이거는 자존심 문제다. 야. 아니야 아니야. 해봐, 해봐. 시작합니다. 오우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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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 아픈다. 야야야야야. 야야야야. 야. 미쳤나봐. 야야야. 야야야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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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아니, 아니. 뭐야! 아니, 뭐야! 바꿔봐, 바꿔봐. 바꿔봐. 해봐, 오른손, 오른손. 센 거, 센 거. 우리 괜찮지? 뭐야? 야, 조금씩 올려봐요, 조금씩. 조금씩 해볼게요. 어, 왜 이렇게 딱딱하게? 오! 오! 오, 괜찮으세요? 진짜요? 진짜 특이한데? 세게, 세게. 제가 타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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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 있어. 안 되겠다. 올리, 올리 이렇게 올려나거든. 오케이. 양쪽. 우와. 올리, 올리 이렇게 올려나거든. 오케이. 누구부터 나올 거야. 고. 오. 우와. 오. 오. 와. 진짜. 예전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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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좀 더 해. 하하하. 아, 더 하라고 훈련 좀. 하하하. 하하하. 이거는. 야! 말이 안 된다, 와. 훈련 좀 더 해. 우와. 우와. 왜 이렇게 세지? 말이 안 되는데, 이거는. 아, 말이 안 되는데. 아, 아무 시대 안 써야? 너무 딱딱한데. 나 잘 뻔했어. 졸뻔했어. 와, 와. 와. 이거 지금 격투기 선수 둘이 지금 가수 한 명 못 보내가지고 지금. 한 명씩도 한 명. 아 이건 뭐지. 이건 어떻게 하세요? 배우라고 나한테. 형한테 복근하고 배워야겠다. 딱 잡아놓으면. 왜 이렇게 딱 따가지고 근데. 호흡을 해도. 왜 시합 안 하셨지? 시합을 왜 안 하셨지. 아 재밌다. 그럼 어떻게 해. 해 봐. 싸워볼까요? 어 이거는 자전심 문제다. 양충살 금지 일보 금지. 자 파이팅하겠습니다. 자 레디. 파이팅. 와우. 아 배가. 참타하네. 하하. 아 이. 클래크. 아 이. 이거 아프셨나 보다. 아니 전혀. 아니 전혀. 아무 시 안 하는데? 전혀. 아니 이게 아팠어. 전혀 아니야. 아무 시 안 하는데? 손을 내려놨.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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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자기 회식이야.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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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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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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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안되는데 들어와 여기 안되는데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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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나 참 못 살아 아들아 그만하거라